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 철닥선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지만 나이가 되는데 국민의힘의 그런 동두천시 연천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성원 의원이 당 차원의 수해 피해 복구에 참가하면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도록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참 철닥선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김성원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옆에 방송기자가 바로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만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훈련이 안 돼 있었으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런데 이게 또 초선의원이 아니고 재선의원입니다. 도대체 인생들을 어떻게 사는지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이 8월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커지자 김성원 의원은 엉뚱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 그래도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40명은 이날 집중호우로 수혜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찾아서 자원봉사에 나섰는데 김성원 의원 바로 옆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임의자 의원에 함께 있었는데 이 같은 발언을 드는 임의자 의원은 김성원 의원의 팔을 툭 치며 촬영 중인 방송사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의 지역구를 둔 재선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이날 발언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봉사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수혜를 입은 수재민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한 의원들에게 내 집이 수혜를 입은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난과 농담 사진 찍기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나온 거죠. 참 철이 없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철이 그렇게 없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얼굴은 잘 생겼네요. 20대 21대 국회의원이고 1973년생으로 48세고 경민중학교 경민IT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프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안함캠프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종캠프는 저기 천안에 있는 캠퍼스죠. 그러니까 아주 출세를 급히 한 사람이네요. 출세를 아주 빨리 한 인물입니다. 4.15 총선의 경기 동두천시 연천구 사례를 한 번 봤습니다. 이번에 김성원 의원이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4.15 총선의 경기 동두천시 연천구는 어땠냐. 전국하고 똑같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2020년 4.15 총선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구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1.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 여기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넘긴 거네. 그렇지 않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죠. 숫자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7%, 11%. 동두천시 연천구의 군민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작에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꼭 군인들이 열병하는 것처럼 좌우로 똑 일치하죠. 사전 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수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전 투표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경기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의 2020년 4.15 총선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모두 63개가 있네요. 고양시갑, 고양시병.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5%, 플러스 19%입니다. 이거는 관외 사전 투표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큰 수치죠. 미래 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8%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를 이렇게 옮겨준 걸로 보면 됩니다. 표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표를 제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에 옮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에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투표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지역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분의 1의 63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 투표수 레벨에서 대했을 거기 때문에 투표수 레벨로 하면 한 1분의 1의 1500성 정도 그런 확률이니까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거죠. 기본적으로 4.15 총선은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확률적으로. 관내 사전 투표도 한번 보시게 되면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사전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압성을 합니다. 차익값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6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걸 보고 천대엽과 조재현은 전혀 이상이 없는 선거대에 있다다. 정신나간 주장이죠. 정신나간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주장입니까?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5% 나옵니다. 이렇게 뭡니까? 오늘 김성원 국회의원이 나와 가지고 그 가벼운 이불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 선거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도 뭐 다들 빌빌빌하니까 나라가 이게 나라인지 아니면 뭔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